무친장님! 네? 뭔 소리 들었어? 방금 무슨 소리가 났어요? 위층에서 지금 누군가 뭔가를 끌고 가고 있어요 환경이라고 박은별 같아요 확실해 확실해요 갑자기 소리가 사라졌어요 소리가 사라진다니 방금 쿵 하고 소리가 나니까 그 전에 있던 소리들이 사라졌어요 누군가 위층에서 우리가 올라오는 소리 들은 것 같아요 소리가 나니까 이거 소화기잖아. 응?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. 분명히 사람이 뭔가를 꿇고 가는 소리였어요. 너 제대로 듣고 있는 거 맞아? 아까 바람소리 때문에 잘 안 들린다고 했잖아. 내가 확인해 볼 테니까. 너 삼십시오. 좀 둘러보고 있어. 그럼 할 게 있던 거예요. elijk 링이 있던 거예요. 하드 내가 못 산World야. 하... 하... 또 안 떨리네. 오늘 정말 왜 이렇지? 또 안 떨리네. 가 раб dividen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슈아 이리라 이리라 저게 지내봐 이리라 이리라 으앗 으아아악 싫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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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, 소리라! 싫어, 싫어! 경찰이야. 괜찮아. 은별아. 괜찮아. 괜찮아. 경찰이야. 선생님. 우리 다 같이 잡았어. 다친다, 우선. 내 미친 놈이. 하나 여기를 가둬둔어요, 언니. 괜찮아. 괜찮아. 누가. 내 미친 놈이. 내 미친 놈이.